교육개혁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산적한 개혁과제들이 많지만 교육개혁만큼 또 중요한 과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교육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개혁입법과제 촉구 내용을 살펴보시고 저도 국회에서 교육개혁입법을 위한 다양한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이 국민들의 바람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교조 사무처장 정성홍입니다. 이 시간 4일을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국회 최악의 국회를 20대 국회를 낙제점을 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 대선 공약과 100대 중점 과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촛불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탕생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여 교육 관련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법은 무엇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기관 교육 이것을 중점 추진할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21대 국회는 교육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희들이 21대 국회 개혁법 촉구를 위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여는 말씀을 권정호 위원장님, 그 다음 연대 발언으로는 참교육이란 전국학부모 회장님, 남영주 회장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요구한 입법 만에 대해서 전교조 정책실장님으로부터의 설명, 이어서 기자회견 낭독,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정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권정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반갑습니다. 중교조 위원장 권정호입니다. 먼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형덕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교육개혁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동시에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 전무가들과 교사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등교개학을 강행하는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입시 경쟁 체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그 날짜에 학사할증이 맞추어지는 우리의 교육구조 이것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입시 일정이 더 우선시 되는 이런 비극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육이야말로 입시 경쟁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으로의 발전을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육의 지향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영역으로 맡겨져 있는 우리 모든 교육에 관한 권리와 교육체제를 우리 사회 전체의 것으로 되돌려는 일 저는 저희들은 이것을 교육공공성 강화라고 부릅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지는 것 그를 위한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공공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 그리고 입시 경쟁 체제를 허물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교육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육체제를 삶을 위한 교육으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교육받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교육 이것을 위해서 학교체제를 바꿔나가고 학교를 개혁하는 일 이것이 전교조가 추구하는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육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이 논의를 위한 총매제로 교육개혁입법과제를 제출합니다. 21대 국회는 전체 국민들의 간절한 염안인 교육개혁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는 국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단체들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새로운 교육개혁과제들을 입법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체제, 교육공공성을 확대하고 교육주체들의 삶을 위한 교육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남영주 참교육을 한 전국학부모 회장님의 연대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교육학부모 회장 남영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교육과제를 제시해준 전교조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4.16 이전의 교육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야 된다.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면서 4.16 교육체제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4.16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어떤 교육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게 난제인지 낱낱이 가려내고 분석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입법 교육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저희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우선 놓고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와 전혀 다른 21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참교육학부모에도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교조 정책실장, 강정구 정책실장으로부터 입법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전교조 정책실장 강정구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뒷면에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교육개혁입법 전교조 교육위제를 간략하게 표 형태로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총선 전에 작년 말부터 저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참교육의 기체 아래 이 나라 교육의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인지 정리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후보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의견을 받는 과정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주요 과제를 보시면 저희는 교육불평등 해소,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자라는 슬로건 하에 주요 과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을 철폐해야 된다. 두 번째, 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교육주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세 가지고요. 그에 따른 핵심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철폐를 위해서는 현재 아직까지도 완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관계된 경비들을 완전히 유초중등 교육과정 소유예산 완전 국가책임제 그리고 국공립대학 공용화 사립대학 무상교육,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특별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초중등금 완전 무상교육을 이루어내고 대학은 단계적으로 대학도 역시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물론 이것은 현재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체제, 입시경쟁교육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입시제도를 폐지시켜 나가는 방향 속에서 대학 무상교육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공영형,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및 통합네트워크 편입 그리고 공동성말, 공동교육, 공동학위,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 사회진출, 평등성 보장, 출신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선발이 차별받거나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의해서 고용차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경쟁체제로 학력과 학별에 의한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제도가 어쨌든 현재에 있어서는 보완도 필요한데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더 이상 아이들이 교육 없는 학습, 전쟁터 같은 학교로 기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성찰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교육과정의 적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아직도 국가 책임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교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에는 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보건 전문인력 배치도 법조회를 통해서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교원들의 평가를 경쟁과 이런 걸로만 하고 있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나 성과급 폐지 성과급은 수당화해야 되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는 코로나 이후로 또 드러났듯이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 도시지역은 아직도 25명 이상이 되는 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교원수도 수급 정책을 증언하는 방향으로 가서 교육의 학교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 5일제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토요일 날 포함됐던 교육과정들이 아직도 주 5일제 아예 뭉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교시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과 방과 후에 상담할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4.5일제 실시 주 1일 오전 수업 학습량 줄이기 이거는 교육과정 적정화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 혁신 확산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원 승진 제도는 발령 나고 나서부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야만 되는 그런 경쟁 구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원장 선출 보직제 그러면서 모든 행정 업무는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상담 생활교육 외에 모든 행정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들 폐지할 것들을 분류해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권 보장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의해서 교육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이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학부모의 학생의 교사회 등 법제화를 통해서 모든 교육주체들이 법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의 임원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또 초등 16시간, 중학교 14시간, 고등학교 12시간 등 미만으로 수업할 권리를 보장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과대한 학습량, 교육과정 적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교육권으로서는 수업권, 평가권, 또 교육과정 편성권 등이 보장되어야 되고 학부모 유급휴가 학교 참여권을 법제화해서 직장생활하는 학부모도 학교 운영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3대 개혁과제 중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시행령 즉시 개정 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세 미만 학생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학원 일요일 공휴일 휴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입니다. 만 18세의 학생들의 참정권이 보장됐음에도 실제 여전히 그에 따른 정치활동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전부터 하던 모의선거 교육 등을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권 만 16세로 하향한다든가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하향한다든가 이런 더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교조 아직 법의 노조입니다. 교원노조법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교원의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후에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자기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9년에 많은 해고자들이 발생하는 속에서 전교조가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89년 해고자들 그 당시에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면서도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직기간 호봉 인정이라든가 연금상 불이익 해소 등이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의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교실이 한 20평 정도 돼요. 그러면 1인이 참 공간이 1평 정도가 가로 세로 3.3 정도 되어야 거리 두기 등 다양한 공간이 가능한 공간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20명 정도 적정선이 코로나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등 교육 입시 문제 등 심각한 더 이상 경쟁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입법 교육개혁 입법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 문 낭독은 정교조 조연희 서울지부장님과 장지철 경기지부장님께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교육개혁 입법으로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 평가받은 20대 국회의 교육입법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교육철학이 부재한 정부 여당은 대선 공약과 100대 중점 과제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개혁은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빈번했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권력기관과 교육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계획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는 교육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교조는 지난 총선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경쟁의 섬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철폐, 교육정상화와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등을 3대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초증 등 완전 무상교육과 단계적인 대학 무상교육, 대학통합 네트워크 건설, 수능 내신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와 삶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질높은 교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장공모제학대, 교장자격증제 폐지 등의 교원 승진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혁신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 학생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주체들의 권리신장을 통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채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이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우리 촛불 시민들은 21대 총선에서도 개혁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이 아닌 우리 사회개혁을 위한 의회 민주주의를 지체 없이 전진시키라는 명령이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토정 법원 앞에 가득 메웠던 촛불은 반교육적인 입시 경쟁 교육체제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에서부터 출발했다. 교육개혁 입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입시 일정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학교가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려 교육 없는 학습노동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개혁에 최우선적으로 입법활동을 벌여야 한다. 정교조는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개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년 6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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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정시 확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입시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되는 방향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능이나 내신 이런 것들이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 수능 논서 수령 단계적 확대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정부의 정책은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시 확대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저희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초중교육부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과정 고시 개정 등 이런 것들의 대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청소년기의 점수나 등급 중심의 경쟁 구조를 강요하는 것이 상대평가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평가는 아이들의 서열 매기기뿐이 안 되고 절대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국은 저희는 수능도 자격고사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의 방향이나 입장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행정적인 대응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환기시켜 나가면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구 저는 교육 없는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경쟁이 아닌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입법이다. 개혁입법이다. 교육개혁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언론 동지들이 같이 좀 써주시고 국회에서 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21대 국회 교육개혁입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